저희 글로벌 브로컬스 부동산 학교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침체를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한국분들이 관심을 부동산에 가지고 라이센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계셔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동산 학교는 지금 일하시는 분 그분들에게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브닝 저녁 시간에 다음 주 7월 7일부터 저희들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 15분까지 진행이 되며 약 6주간에 거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들 학교에 와서 좋은 점은 많은 한국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부동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발전하는 데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교를 통해서 저희 25년간의 그런 부동산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제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업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리고 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두름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깊이가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게 계속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지속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이 계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수업에 관해서 질문이 계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school골뱅이 globalreschool.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chool.com으로 해주시면 성실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